지덕 지난 이야기의 초대형 규모의 중국인 QM 부족과 엄청난 힘의 차이를 느낀 지덕 설상가상으로 고창까지 털린 지덕은 오직 레벨업에 열중하기로 맹세한다 그러던 중 등대선 점령을 시도하게 되고 갑작스레 나타난 블랙드래곤 부족과 해상전을 시작하는데 돌아가 그렇지 와봐 날아오르라 날아오르라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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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뭐야? 왜 이렇게 써요? 뭔데 저거? 뭐야 야 도시 그냥 부러졌는데 이거?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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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ybody 촬영하기 오일 см 어 병력일성 나왔다 건군데나잇 그라치 나와 다음 건군데나잇 오케이 칼 들고 나와봐 건군데나잇 백호창 그라치 나와봐 그래 다음 다음 나와봐 다음 지금 백호창 이베는 포위됐어 지금 다음 나와 앞나무 쳐들어간다 눈앞에 있지 지금 나와봐 이베 사면 다 죽었어 지금 나와봐 싸우라고 앗쭈 너네 집에 들어갈 거야 어? 내 똥똥? 내 배에서 뭐 빼돌리려고 그러나? 얘부터 잡을까? 발걸이 들고 왔어 발걸이 들고 왔어 한 번 된다니? 백구창 그렇지 이걸로 부쳤어? 오 활 들었어 오 내가 벗을 꼈다 이거야 오 공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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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벗겼는데 오 시끼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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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무지 재밌거든 이것이 휘지칼이야 그래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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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발걸이 써서 어디가 어디 어디가 올라가게? 와봐 나 잃을 거 없어 미안한데 편집 방역 있습 나갈비 오 활써서 오겠지 주문 한번 안mi 오우 나 빠쳐 이새끼 그냥 일로와 이새끼야 늦대에 맞짱 떠! 봐봐 배치상태 건군대나이! 그렇지! 건군대나이 이새끼야 다 버려 맥주만 먹자 무거운거 버려 개펄 버려 나와봐 건군대나이 배를 움직이고 있다 건군대나이 이 배는 골고루 잡혔어 지금 건군대나이 노타가 안에 있나보네 건군대나이 건군대나이 여기를 때려볼까 오케이 족타실 거기구나 그렇지 여기다 여기야 여기야 족타실 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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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져 뭐라는거야 смер기 대단하죠 양새 못올려? 리틀리틀 머시기? 오우 웃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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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나봐 랩에 부숴놓고 그렇지! 위타 2P 가자! 나이스! 여기구나! 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? 일단은 여기다 깃발 하나 꽂자 다 꽂고 20시간 걸려 오 유령선이다 유령선 왕수 다 꽂자 다 꽂자 너무 오래가 내꺼 무기내고도 생각해야 돼 오케이 브리간틴 커몬! 커몬 브리간틴 혼을 내버려 그냥 혼을 내 그라체 오우예 오우 넌 나한테 혼나고 와우 브라체! 부숴버려 그냥! 나한테 혼나 브리간틴 따라와 깃발 아 어디가 깍겠지 어디 맞는거지 아 브리간틴 뭐하냐제 오오 뭐야 드렁또 폭탄 기다렸네 지졌어 아 남의 배라서 설치를 못하는구나 내가 이게 아쉽네 총 한번 쳐줄게 나는 행복합니다 오 뭐야 수류탄 별새끼가 뭐야 수류탄 별새끼가 별새끼야 별새끼야 수류탄 뭐야 이 개새끼야 탈들어 백호참 백호참 어 뭐 어쩔건데 유리 둘러 그냥 섬으로 가는데 이거 섬 뭐지? 어 뭐야 저 배 그거 구출하러 왔다 맞아? 돼 이 거 얘네 꺼네 오예 총 쏜다 오예 얘네 배 뭐 좀 있나 기다 이 새끼야 기다 이 새끼야 야짜 흡짜 라치 병력 일성 병력 일성 칼 들어있다 공군 대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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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군 공군 대단 공군 대단 공군